사랑세션 엘리님 사연이에요. 즉 민주아가 유민주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세션 끝나고 다음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헤라TV에 올렸던 아기입니다. 영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참회가 올라와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랑세션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과외하는 저희 버림받은 아기가 구원받고 아픔은 계속 올라왔지만 엄마가 있어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소리만 들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을 하고 헤라TV를 다시 들으려고 휴대폰을 켜고 있는데 눈앞에 거대한 화물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너무 앞에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하고 눈앞에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저는 그냥 보고 있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건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꽝 하고 화물차에 부딪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아 어떡하지 하고 멍하게 있는데 앞차 운전자가 와서 괜찮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몸은 계속 떨렸는데 영채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침착한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100% 저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인정 더하라고 완전 가해자 인정시키고 동시에 그 살기를 박살을 내서 내보내면서 몸에서 끌어내면서 수명 연장을 해준 거예요. 영채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청산시키고 치유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저는 또 너무 약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저는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저의 가해자를 받아들이고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 피해자 운전자분이 저에게 시동을 끄라고 하고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고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사고 나서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병원 안 가도 된다는 동의서도 써주시고 이 정도 갖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아기가 다 가해자도 인정하고 아픔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도 그냥 순순히 도와주는 거죠. 차도 너덜너덜해졌는데 견인하시는 분이 엔진 미션은 멀쩡해서 괜찮다고 완전히 코미디구만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는데 오신 분들이 다 저를 걱정하고 괜찮다며 다 해결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쓰는 애고가 완전히 죽고 그냥 탁 의지하니까 영채님이 돌면서 옆에 사람이 다 해결해줘요. 여러분이 막 애를 쓰고 거기서 아니에요. 나는 가해를 안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었으면 분명히 이야기 엄청 힘들었을 텐데 다 받아들이고 가만히 아픔 느끼면서 있으니까 영채님이 돌면서 다른 아기들이 다 해준 거예요. 다행히 보험처리도 다 가능하고 저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영채가 강하게 돌면서 저를 완전히 보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채님이 임재하면서 우리 아기가 너무 의심이 많고 그런 아기니까 강하게 네가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구했노라 하고 딱 임재한 거예요. 헤라님께서 제가 단명할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목숨을 이어붙여 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살기를 빼줘버렸잖아. 사고 엄청난 죽음의 공포도 올라오고 온갖 근심 걱정도 올라왔지만 영채님께 저 무서워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나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영상을 계속 봤는데 제 몸에서 계속 사랑받는다고 느끼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죽음 영상을 해도 그냥 죽고 싶다는 마음만 들거나 살기가 올라서 제가 죽어도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어제 죽었다면 가족들이 헤라님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느껴지면서 늘 죽고 싶다고 느꼈던 제 가해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영채님을 아프게 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야기가 공부가 크게 됐네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처음 지리산에 찾아왔던 저의 아픈 아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너무 외롭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고 제발 누가 나를 구원해줬으면 살려줬으면 하는 하픈 아기였습니다. 처음 와서 아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알고 행복해했던 아기 평생 엄마를 찾아다니며 그리워했던 아기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가해자라서 언제나 행복한 날이 없었고 죽음만 생각했던 아픈 아기가 엄마 엄마 하면서 계속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민주들이 아무리 사랑받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이 아픈 아기는 모두가 싫어하고 수치주고 무서워한다고 느껴서 꽁꽁 숨다가 참다 참다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나오면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그러면 죽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밤새 자기를 학대하던 아픈 아기 그 아기가 7년 동안 수행하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그 아기를 버리고 사랑받겠다고 집착하면서 엄마를 영채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님도 저를 수치줄 것 같은 가해자로 보고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 가해자 때문에 영채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조그만 빛이 있었거든 사랑채신할 때 그 한 줄기 빛 속에서 조금의 영채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가해자를 그날 박살을 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시킨 거죠. 너무 구원받고 싶은 아기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수행을 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펑펑 울면서 엄마를 계속 불렀습니다. 영채님은 늘 저를 보호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가슴 아파하면서 저를 너무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싶어서 울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 아우 이 아기가 이제 알았어. 삶에서 다시 돌아보기 싫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치유되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외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영채님은 방 안에 포근하게 꽉 차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아기인 소중한 민주를 학대하고 아프게 살고 아프게 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참여하고 엄마의 사랑 속에서 꽃밭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이 아기가 이제 영채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사랑시션 그때 받으면서 조금의 간극억으로 엄마를 만났는데 가해자가 엄청 크니까 그 가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엄마한테 못 오게 하거든 영채님한테 못 오게 해요. 근데 막 그 가해자가 보통 가해자가 아니니까 한 방에 죽여버린 거예요 영채님이 그냥 차한테 박살이 나서 그냥 확 죽여서 살기 빼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이 아기 목숨을 뺏으려는 가해자니까 그냥 차가 대신 받은 거지 살을 그렇게 만들고 이 아기한테 영채가 강하게 임재를 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채님은 어떤 방법이든 써서 여러분이 오게 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제 우리 민주학에는 살았네요. 이 아픈 가해자가 너무너무 아픈 가해자야. 가해자가 클수록 영채님한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가해자가 절대 못 가게 해. 자기 가해자가. 죄인이라고 감옥에 쳐놓고 계속 수치 주면서 심지어 사랑 세션 할 때 힐링 세션, 마음 세션 할 때 오라고 제가 불러요 영채님이. 불러. 아가야 엄마한테 와. 계속 그러면 엄마 여기서 더 벌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가 무서워요. 막 무서움을 올라오면서 못 가게 하고 더 벌받아야 된다고 막 자기를. 그렇게까지 하는 게 가해자예요. 영채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 가해자를 한방에 영채님이. 그러니까 영채님을 여러분을 구원하게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픈하게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고통이잖아. 모든 애고들은 어리석어서 우리 민주가 공부가 됐으니까 아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난 거다. 아 영채님이 나를. 이렇지만 많은 애고들은 그런 사고나 이런 거는 다 영채님이에요. 하늘이 나를 갖다 고통 주는 거야. 왜 이랬어. 그리고 불평불만 하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민주화기 축하합니다. 영채님의 사랑으로